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력탁, 인성탁, 미국진출탁 우리 영탁님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탁님 어제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2022년 콘서트 12월 10일 날 참석한다고 초청을 받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늦게 우리 영탁님의 sns에 미국 사회 공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탁 2023년 1월 미국 투어 개최 탁쇼로 사계도시 방문. 우리 트로트 가수로는 최초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수 영탁이 미국 투어에 나섭니다. 영탁이 오는 2023년 1월 첫 번째 미국 투어 영탁 퍼스트 투어 탁쇼 2023 인도 US를 개최합니다. 영탁의 이번 미국 투어는 데뷔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해외 투어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네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네 사람들 무엇보다 우리 영탁 씨는 찐이아라는 노래로 우리 방탄소년단 아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탁은 1월 11일 애틀란타 공연을 시작으로 14일 뉴욕, 19일 샌프란시스코, 22일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4개 도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완성도 높은 음악은 물론 섬세한 무대 구성과 재치 넘치는 예능감과 친근한 소통 등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영탁 미국 투어 영탁 퍼스트 투어 탁쇼 2023 인도 US는 첫 전국 투어 콘서트 탁쇼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영탁은 지난 7월 첫 정규앨범 MMM을 발표하고 17년 만에 첫 전국 투어 콘서트 탁쇼를 진행했습니다. 영탁의 음악적 활동을 집대성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첫 공연이었던 서울 콘서트는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내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해외에서도 팬들을 만나게 된 영탁이 어떤 공연으로 미국 관객들과 소통할지 기대가 보입니다. 영탁의 첫 미국 투어 콘서트의 티켓은 현지시간 기준 오는 11월 오전 10시에 오픈됩니다.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12일 오전 12시 애틀란타 뉴욕 티켓이 오픈되며 시차에 따라 12일 오전 3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티켓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한편 영탁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탁쇼 서울 앵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진출하는 영탁님의 대단한 도전과 용기 좋은 결과로 얻어서 영탁님 세계 속에 사랑받는 가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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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